오늘 밤부터는 많이 추워지겠습니다. 우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0.6도였고요. 평년과 비교해도 5도 이상 높았는데요. 매일 아침은 서울 영하 12도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그 밖의 경기권도 수원 영하 12도 등 대부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. 바람이 강하게 불면 체감기온은 더 낮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등 대부분 영하권으로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거기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. 순간풍속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.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 밖의 내일도 한때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.8도입니다. TBS 기상정보였습니다. FM 95.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. TBS 8시 뉴스입니다.